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반드시 참여할 마음을 갖게 될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여기 오면서 제가 얼마나 무관심이었나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. 이렇게 같이 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직접 같이 경험하면서 Together We Can이라는 철학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история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예스!